Jav restrictions, BTS 오늘 여러분의 BTS의 팬클럽에 여러분의 오늘의 래페이지를 함께하는 새로운 코로나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분의 아미칼리더! 아미칼리더 여름밤 가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바다죠 바다 해미, 지영자 수박, 탄 팝핑수, 수박, 냉면 뭐 이런 먹방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온 여름방에 저희 또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일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 보시길 것 같은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여름 별미 바로 나가시 소멘입니다. 나가시 소멘. 뭐 흐르는 소멘인가요? 뭐죠? 네, 그 대나무통에 따라서 쪼르르르르. 맞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 국수? 네, 그렇습니다. 흐르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쭈유가 있네요, 쭈유가. 쭈유가 뭔가요? 이게 진짜 좋아요. 간장. 간장. 일본 맛간장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사다리를 할 건데. 제가 이런 거 한번 구워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마음껏 꺼 꺼. 지금부터 끊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키스프는 먹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심하죠. 이것도 좀 손 넘었어요. 사이사이에 많이 넣어야 돼요. 사이사이에 많이 넣고 한번 뭐 올라가도 되고 태형이부터 1,2,3,4,5,6,7로 갑시다. 좋아 좋아. 태형 출발. 이렇게 1번으로 가면 돼요. 어? 뭐야? 내려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정권지. 한정권지. 안정? 제일 힘든 거네요. 제일 힘든 거. 좋아 드립니다. 2번. 2번. 슈가. 디디디디디디. 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 야예 사람은 이 젓가락 나쁘고 잘 나왔어요 이 숟가락만 안 걸린대거든요 와 나쁘지 않네 비결했어요affen 넘어가자 쨔흡 히스불 잖י 아무것도 아닌데 최고가 남았어요 지미씨 기대되시죠? 인생 한방이에요! 렛츠기릿! 피니싱! 피니싱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대박났습니다. 마지막 멤번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대박났어요. 이제부터 나가시 소멸 먹기 시작할거에요. 내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물을 채워야된대. 물이 아니라 찌유를 부어야 되는거 아니야? 물을 부고 거기서 건져가지고 자기 찌유를 찍어서 먹는거에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가자! 여기에 소멸을 하나씩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아 그런거요? 나오는걸 이렇게 잡아야되는거죠? 그럼 누구부터 하나요? 여러분 핀셋으로 소멸을 누가 해줘. 여기다 올려주면 돼. 가자! 지민아 건져 먹어라! 나부터 건져 먹어 이걸로? 여기에요 여기. 갑니다. 우와 신기하다. 갈게. 건져 볼게요. 건져 볼게요. 일로 오세요. 이거 건져 될려나? 샷! 샷! 나 빼드네 나 빼드. 나쁘지 않네 집게. 야 티스포 어떻게 하네. 야 이거 굉장히. 음! 맛있어요? 자 다음은 진영 가시죠. 진영 자 진영부터 가자.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첟가락이 힘들어요. 차라리 숟가락으로 막을 막는게 나을 수 있어. 이제 나처럼. 정글 박사 정글 내가 볼 때 태영이 마지막 해야 돼 태영이 마지막을 하자 태영이 마지막을 보여줘 태영이 마지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은근히 이런 상황을 좋아 내가 봤을 때 너도 힘들걸? 그래? 흐를 걸 막 하려고 어허허허 J.K.L.L.L.S.get it 저기 나 별별 진짜 별별 게 다 있다 내려갑니다 성탄이 기다려주시고요 내려갑니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야 빨라요 빨라요 아 반을 좀 쳤는데요? 아니요. 야 귤 많이 다 본 것 같은데? 야 저렇게 흐르면 저건 이제 뭐 먹은 거야? 눈먹자 이제. 슬프네. 다음 포크 가죠. 오케이 포크. 포크 하자. 아 맛있다. 포크 쉽지? 포크도 쉽지. 포크도 나쁘진 않지. 여기까지는 쉬운데. 윤기 형 진짜 뭐 먹고 싶은 게 같은 게 있겠네. 자 가지야. 다 흘리는데요. 다 흘렸다. 왜 안 담가 먹어요? 푹 튀겨야 되는데 이거. 맛있죠? 맛있어요. 다음은 윤기 형 왔다. 윤기 형 왔다. 그 다음 제가 할게요. 윤기 형도 뭐 금방 하겠네. 윤기 형 쉽지. 일단은 젓가락질 좀 해볼게요. 아 이거 물 흐르면 알아서 그래. 온다. 우와. 전부 집었어. 제일 완벽해. 하나도 안 흘렸어. 와 조금 하네요 형. 돈빡 빠졌네. 맛이 어때요? 먹지도 않았어요 형님. 안 돼? 형이 너무 오래 남았나 보자. 자 다음 제가 할게요. 재호. 일단 시작부터 난관이죠.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난관이 예상되죠? 센스 kabuju 계란말 Robinson اي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어 이정도면, 이정도면 사실 난 빼주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먹으려면 배딜일거 같은데 물이 가득할거 같아요 드세요 오 오, 놓치죠? 아니죠 어때요, 제해요 음!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응 자, 보여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끝판 대장 V! 저는 이 두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케 야 맛있다 많이 먹고 싶게 되면 많이 먹고 싶게 된거야 이 중에서 몇프로나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됐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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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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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자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다 와 밸런스 와 다가졌어 다가졌어 방금 밸런스에요 아 야 제일 깜짝 놀랐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내가 볼 때는 누가 제일 못 잡았냐? 당신이요 아 그래요? 그런가? 아니야 저랑 남준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보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가 이렇게 BTS의 나가시 소맨 먹방을 진행해봤습니다 역시 먹는 게임이 최고인 것 같은데 더 먹고 싶은데 벌써 아쉽게도 너무 아쉬운 것 같네요 네 진짜 아직 우리의 여름방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코너는 더 재밌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질문 나갈 수 있으면 먹방 꼭 짜잔 네 이제 다음 여름방 이야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해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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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고!